안녕하세요. 입덕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유비가 준비한 먹방은 LA갈비도 돼지로 먹을 수 있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돼지 LA갈비랑 버섯, 갈비에 빠질 수 없는 물냉면, 무쌉, 그리고 밥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 끼도 안 먹어서 너무 배고파요. 선물을 하면 정말 맵기는 ㅋㅋㅋㅋ mucha 멍청이죠. 이건 거기에 바람이 깊이, 마지막으로 가르침이 쏙이에요. 어묵 흡수 왕건이 띄어있다 왕건이 띄어있다 뭐야 justice 그는 사람들은 띄어있다 몸무게디언 넓어있다 미화 고소한 고춧가루 역시 갈비는 손으로 먹어야 제일 맛있지 이 hurdles 특별한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너무 맛있어서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잘 먹으면 더 맛있지만 너무 맛있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겠다 그냥 먹으면 더 맛있어 다른 거에요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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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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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